이거 썸네일이다 배꼽도 채워서 조금 얇은 것 같아서 다섯 어이구 아 아 아 이번엔 부풀기 주문했는데 긴것은 한입 굴 굴 식당 기산 굴 굴 굴 굴 굴 고춧가루 진짜 늦게요? 빨리 빨리 안녕하십니까 장군 김한목입니다 오늘은 저도 통화하시는 분들도 웬만해서 볼 수 없는 처음 본 90상을 준비했습니다 90상에서도 95kg 전체 중량으로 하면 475kg 정도 나가는 아주 대형 참다랑어입니다 이 참다랑어 크기만 봐도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데 이거는 적신입니다 적신을 좀 떼어내겠습니다 2번 적신 이렇게 3번 적신 이렇게 적신이 있구요 여기에 보면 혈압육이 이렇게 검붉은 색이 있죠? 이것이 혈압육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떼어내고 드시는게 좋습니다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동이 되면 그리고 해동이 되면 핏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4번 백삭 5번 적신 요거 6번 적신입니다 요게 6번 적신이에요 5번 적신 6번 적신 다음에 요거는 등외도로입니다 등외도로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해놓고 그 등급 외에 도로라고 해서 등외도로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꼬랑지 꼬리구요 똑같은 50장이면 요만한 크기라 그러면 6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갖고 보통 5번까지만 나오는 걸로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다라는 거 가마인데 이 가마가 여기 이 가마 6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여기에 또 머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를 통틀어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큰 게 그러니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거예요 몸통의 4분의 1입니다 크기를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면서 자 40상 1번입니다 넘버원 40상 1번 도로를 갖고 나왔고요 자 요거는 50상 1번 도로입니다 50상 1번 도로 요거는 60상 60상 1번 도로예요 70상 1번 도로입니다 80상 1번 도로예요 넘버원의 끝단 자 이게 90상입니다 자 이제 40상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40상하고 40상하고 90상하고 애기입니다 애기 자 50상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60상 하고 비교고요 70상 70상하고 90상하고 배교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보면 딱 일자로 맞췄는데 이만큼 봐서 남습니다 잠깐 잠깐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뱃살 이 이 배로인 자체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자체가 배로인 이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 뒤에 이 등어리 전부 다 없는 겁니다 물건이 현재 여기에 4분의 1이 이만하니까 얼마나 크기가 크겠어요 머리 내장 뼈 중간에 뼈 다 제거하고 무게가 95kg입니다 V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를 배꼽도로라고 합니다 배꼽도로 그 다음에 5도로 여기가 5도로의 반 정도요 배꼽도로하고 대뱃살하고 합한 것을 세미도로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도로 중간 뱃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혈압육이 있듯이 요게 중간에 혈압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은 떼어내서 드시는게 맞고요 자 구입상의 가마육입니다 가마육 자체가 이만큼 기름기가 막 절절절절절 나네 시쳐갖고 해동하면 정말 한우저리가라 일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가마도로요 그 다음에 요게 넘버원입니다 넘버2 넘버3 넘버4 넘버5 넘버6 넘버6 번입니다 각 이렇게 사이즈를 보니까 비교가 조금 되죠 점점점점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복막이 넓었던 것이 점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배꼽도 점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4번부터는 거의 배꼽이 보이질 않아요 이건 지금 그나마 조금 사이즈가 크니까 있는데 점점점점 없어져서 5번 6번이라든가 그런건 아예 배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뱃살 자체도 여기 자체에서는 너무 볼 수가 없 4번에서부터는 대뱃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름기도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뒤로 꼬랑지로 내려가면서부터 기름기가 점점점점 없어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느끼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은 3번이라든가 4번 이후로 내려간 번호를 드시는게 좋고 기름기 좋고 고소하고 살살 입에 녹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은 대두리금은 1번이나 가마도로 를 드시면 마음에 흡족하실 수 있는 참치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40상 50상 60상 70상 80상 90상까지 넘버원 뱃살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입니다 자 제 말이 전체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참고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참치 해동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물을 1리터 정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을 꽃소금도 상관없습니다 맛소금만 제외하고 소금을 1컵 정도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한번씩 해수욕할 때 물을 먹잖아요 그 물 먹었을 때 보다 조금 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치를 씻는데 씻을 때는 되도록 약간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로 해서 아 참치를 갖다가 깨끗이 닦아주세요 이 톱밥이라든가 이물질 모든 것 싹 해갖고 자 닦아주시고 이제 바로 물에 풍당 근데 물이 지금 이게 저기가 작아서 안 들어가네요 그냥 소금물로 다시 닦겠습니다 소금물로 깨끗이 닦아주고 소금물로 깨끗이 소금물로 깨끗이 이렇게 해갖고 깨끗이 닦아주시고 깨끗이 닦아서 이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해주시고 자 그러면 손질을 손질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 뱃살에는 뼈가 이렇게 간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듯이 있지 않고 옆으로 약간 있으니까 옆쪽으로 해서 V자식으로 해서 파주세요 그 다음에 내장막을 살짝 벗겨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껍질을 얇게 벗겨주세요 이 위에 부분부터는 약간의 지방을 포함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배꼽을 따로 드시기 좋게 먼저 잘라 주시고요 모양을 조금 내려고 지금 이걸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한 점 정도 크기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한 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 6cm 정도 그 다음에 놓고 그냥 같이 잘라주세요 마지막은 반 이라고 생각해서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포개 놓고 냉장실에 넣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들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많은 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적게 하시고 조그맨하게 정말 세밀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조금 얇은것 같아서 세개로 잘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먹기좋은 크기대로요.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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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르면 모양이 안정되게 자를 수가 있어요. 배꼽도 세워서 먹기 좋은 크기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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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